안녕하세요. 제임스런 프로클럽팀에서 메이크업을 활동하고 있는 오영화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제임스런 프로클럽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김초희라고 합니다. 저희가 평소에 보통 사용하는 뷰러 사용하고 그리고 불고데기로 해가지고 좀 더 고정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불고데기 같은 경우는 다칫하면 피부에 뜨거운 감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뜨겁다기보다는 따뜻한 열감이 있어서 모델분들한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금방 찾아가지고 불고데기를 꼭 사용해야 하는 분들은 이거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사용하셔도 잘 올라가고 고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평소에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고 데일리로 즐겨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팬클 많이 사랑해주세요.